경북 도지사 선거가 한국당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정당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인 데다 이렇다 할 쟁점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. 보도에 양관희 기자입니다. 도지사 후보로 나선 한국당 후보는 4명입니다. 국회의원 김광림, 박명재, 이철우 의원에 남유진 전 구미시장이 가세했습니다. 한국당을 제외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, 정의당은 박창호 경북도당위원장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. 진보 측 후보 2명이 나섰지만 경북을 독식해온 한국당 후보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시작부터 판세가 기울어진 데다 미투운동과 전직 대통령 수사 같은 큰 사건에 묻혀 지역 현안은 부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. 한국당 경선이 본선으로 인식되면서 재산 형성 과정이나 해당 행위 따위의 인신 공격만 선거판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. 전국 이슈가 또 지방 이슈로 되는 거니까 개인들로 봐서는 이제 좀 과열되다시피 경쟁을 하는 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는 선거 때 의련이 나타나는 경향이고요. 오랫동안 특정당이 독식하며 텃밭으로 인식돼 온 경북도지사 선거가 또다시 유권자 관심에서 멀어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거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양관입니다.